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 453-2번지 1원에 위치해 있는 화성조합 스위트엠 일반 분양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새 아파트 분양이 전혀 없었던 우정읍에서 신규 일반 분양, 마지막 최저가 59타입 2억대부터 79타입 3억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화성조합 스위트엠은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7층, 4개동 총 224세대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59제곱미터, 79제곱미터의 선호도 높은 소형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타입별 세대수는 59A 타입 145세대, 59B 타입 37세대, 79A 타입 9세대, 79B 타입 33세대, 총 224세대이며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대한토지신탁이 시행을 맡았습니다. 전용 59타입은 2억원대, 전용 79타입은 3억원대로 마지막 기회인 착한 분양가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여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1천만원 입주시까지 추가금액 없으며 전액 무이자 혜택 등 파격적인 분양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가변형 벽체를 추가 비용 없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및 조경시설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휘트니스센터, 맘스스테이지 등이 있으며 경로당, 잔디마당, 휴게심터 등 다채롭게 구성되며 공원같은 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화성조합스위티엠 입지 여건은 단지가 들어서는 조합리 내의 우정초, 장안초, 삼괴중, 삼괴고, 장안여중 등 화성시립 3개 도서관도 가까워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편의시설로는 농협 하나로마트, 조암재래시장, 조암우체국, 남부국민체육시설 등의 이용도 편리합니다. 교통여건으로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조암IC가 가까우며 이를 통해 서평택IC를 통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며 단지에서 약 500m 거리에 조암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버스를 이용한 서울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조암 리반경 약 3km 내에는 기아자동차 관련 1차 밴드 업종을 비롯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4개동이며, 59A 타입은 판상형 구조로 빵 3개, 화장실 2개 59B 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빵 3개, 화장실 2개 79A 타입은 판상형 구조로 빵 3개, 화장실 2개이며 79B 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빵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59A 타입 유니트입니다. 현관입니다. 현관 오른쪽에 큰 거울장과 양쪽에 넉넉한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신발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오른쪽으로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넓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울장과 넓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실 3입니다.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매우 좋은 공간이며 붓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침실투입니다. 자녀방으로 쓰셔도 좋고 서재 공간으로 쓰시기에 매우 넓습니다. 주방 팬트리 공간입니다. 식자재 보관함일 뿐만 아니라 식기나 조리 도구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아파트의 주거 공간 중 하나로 가족이 모여 휴식하거나 소통하는 공간이며 통창이 있어 채광과 환기가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D긋자형 주방 공간으로 배치하였으며 이러한 주방 배치는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조리 공간과 작업 공간을 분리하여 보다 편리한 요리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습니다. 주방에 작은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음식을 할 때 환기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안방 공간입니다. 침대를 놓고도 매우 넓은 공간이며 베란다 공간과 안쪽이 실외기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트 안방은 주택의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개인의 휴식과 수면을 위한 공간입니다. 안방은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꾸밀 수 있으며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부부욕실입니다. 안쪽으로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담당 예약제로 운영 중이오니 전화 예약 후 담당자를 꼭 찾아주세요. 궁금하신 내용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